한 백로서식지에서 까치 두 마리가 정신없이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사는 커플입니다. 이들이 뜯어먹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생태계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외가리의 갓난 새끼입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했던가요? 이들 까치는 번식기를 맞아 백로과의 대표적인 새인 외가리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연을 품고 있는 백로서식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까치 커플이 사는 둥지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배경지인 백로서식지와는 약 3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백로서식지에는 이 까치 둥지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백로서식지의 한복판에 지어져 백록과 새들의 둥지에 둘러싸여 있는 이 까치 둥지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백로서식지 안에 이 둥지에 사는 까치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서식지 밖에 사는 까치 커플이 새끼를 부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약 열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서식지 바깥에 사는 까치 커플의 출입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백로서식지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평상시 까치들이 보이는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마치 급한 볼일이 있는 것처럼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외가리와 백로 둥지 주위를 맴도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같은 수상한 움직임의 정체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외가리 둥지 안에 들어가 뭔가를 자꾸 쪼아대며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가리 안을 부리로 깨트려 훔쳐 먹는 겁니다. 한참을 먹다가 둥지 주인인 외가리가 나타나자 그제서야 둥지를 떠납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둥지 밑으로 가 둥지에서 흘러내리는 알을 먹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깨뜨린 알이 둥지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행동이 보다 확실해집니다. 외가리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까치가 침입해 알을 훔쳐 먹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둥지 아래로 가 떨어지는 알을 쪼아먹습니다. 방금 전 깨뜨려진 알이 둥지 바로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걸 몸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기까지 합니다. 까치가 명확하다는 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까치의 알 도둑질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 까치 커플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종인 다른 까치의 둥지까지 습격해 난동을 부립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가리나 백로들보다 오히려 이 서식지 내 둥지의 까치들이 자신들의 출입을 더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식지 내 둥지 주인들로서는 자신들의 구역인 서식지에 다른 까치들이 들어오는 곳 도하임이 맞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까치가 살아있는 외가리 새끼를 사정없이 뜯어먹습니다. 방금 전 외가리 둥지를 습격해 물고 나온 겁니다. 뜯어먹히는 외가리 새끼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까치가 계속 정신없이 뜯어먹는 건 행여나 다른 까치나 천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이 영상의 시작부에서 까치 커플이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던 외가리 새끼도 이렇게 당한 겁니다. 덩치가 큰 새끼는 일단 둥지 아래로 떨어뜨린 뒤 해코질을 하거나 죽길 기다렸다가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이러니 백로서식지는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외가리와 백로들이 항상 둥지 곁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도 알을 도둑맞거나 새끼를 유괴당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니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까치 커플은 웨이터로 맹금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새끼들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새끼를 키우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외가리 새끼의 살점을 잔뜩 물어다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새끼들이 점점 커질수록 이 같은 일은 더 많이 벌일 겁니다. 이번에 까치를 집중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적어도 이 백로서식지에서만큼은 까치는 공공의 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가리 백로 등 서식지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둥지 주인들의 공공의 적 말입니다. 또 먼 옛날에 멸종된 인동이 다름 아닌 까치로 환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